빌링 EQ12 프로 미니 PC는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고도 첨단 기술을 소형폼 팩터에 담을 수 있는 완벽한 예입니다. 이 기사에서는 빌링 EQ12 프로 미니 PC가 경쟁이 치열한 미니 PC 시장에서 돋보이는 기능, 이점 및 이유를 살펴봅니다. 빌링 EQ12 프로 미니 PC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? 뛰어난 성능 빌링 EQ12 프로는 인텔 올더 레이겐 100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광범위한 작업에 강력한 성능을 보장합니다. 이 프로세서는 높은 클럭 속도와 효율적인 아키텍처를 통해 원활한 멀티태스킹과 원활한 작동을 제공합니다. 컴팩트하고 휴대성이 뛰어난 디자인 빌링 EQ12 프로의 특징 중 하나는 컴팩트하고 휴대성이 뛰어난 디자인입니다. 이 미니 PC는 크기가 몇 인치에 불과하여 가방이나 주머니에 쉽게 넣을 수 있어 이동 중인 전문가, 학생 및 디지털 유목민에게 이상적입니다. 다양한 연결 옵션 빌링 EQ12 프로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인 다양한 연결 옵션을 자랑합니다. 여기에는 여러 개의 USB 3, 2 및 USB, 0 포트, HDI 포트, 디스플레이 포트, 이더넷 포트 및 헤드폰 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고속 스토리지 및 메모리 빌링 EQ12 프로에는 16GB DDR5 램이 있어 빠르고 효율적인 멀티태스킹이 가능합니다. 500GB NBME SSD는 빠른 부팅 시간과 파일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빠른 액세스를 제공합니다. 간편한 설정 및 사용 빌링 EQ12 프로 설정은 간단하고 번거롭지 않습니다. 윈도우즈 11 프로가 사전 설치되어 있어 상자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결론, 빌링 EQ12 프로 미니 PC는 현대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강력하고 다재다능하며 휴대성이 뛰어난 컴퓨팅 솔루션입니다. 견고한 성능, 충분한 스토리지, 다양한 연결 옵션 및 에너지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컴팩트한 폼 팩터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. 열한 테 involved